롱 그런데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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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6000점이네 이건 뭐 좋은거 줘야그인데 와 흑기사 드네 뭐야 트랜스 모블은 또 뭐에요? 아 트랜스 모블 했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레전드 파츠를 한번 해볼게요 파츠가 지금 많거든요 레전드 파츠 2400개네요 오오오 1600개가 아니라 2400개라고? 레전드 파츠 저 2400개니까 15번 정도는 돌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게 어딨냐 파츠 만들어볼게요 핸들 일단 버리고 아 꼬리 아 원래 한번 써 써! 과연 엔진 9짜리 2개 8짜리 9개 7짜리 14개 바퀴 10짜리 2개 8짜리 2개 9짜리 7개 8짜리 2개 7짜리 7개 부스터 10짜리 1개 그대로 와 근데 진짜 안되네 5 9 9 10 1 2 4 5 5 5 5 5 5 5 5 10 5 6 5 5 6 7 7 7 7 7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2 13 13 14 15 15 15 15